미국 법원이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 사건 중에 처음으로 테슬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. 자, 이에 자율주행 관련주 3세원자가 지분 19.52%를 보유한 에이테크 솔루션이 만원만 회복하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칩셋 미디어는 항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죠. 1대1 무상등장으로 가격이 변경되는데요. 17,500원만 유지하면 됩니다. 텔레티스는 그 모 회사죠. 이 기업은 2만원만 유지하면 좋아질 수 있고요. 자, 넥스트 칩 한국의 모빌아이라고도 불리는 기업입니다. 15,000원만 회복하면 한번 움직일 수 있고요. 그 모 회사인 NCN 1450원만 회복하면 됩니다.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기술력에 비해서 주가는 썩 별론데 2,800원 유지하면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고 신규 상장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은 만원만 유지하면 좋은 모습 한번 수급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. 자,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신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